네, 이제 You Are The Hero C 파트도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가 아니라 강의죠. 우선 여기서부터 음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. B 파트 마지막 C 파트 네, 이렇게 들어봤습니다. 중간에 라스게아도 부분이 좀 박자가 이상한데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. 자, 우선 B 파트의 마지막 부분도 살펴보면 잡을 가서 이렇게 연주가 끝나게 되죠. 네,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12와 12를 2번, 3번 손가락으로 잡고 라스게아도를 먹여주고 자, 요렇게 이제 살펴보면요.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, 업 그래서 요 녀석들은 아래 세 줄 위주로 사운드를 조금 오른손 자체도 많이 내려와서 연주하다가 요때는 엄지, 업이 전체적인 사운드가 날 수 있게 여기 영영 다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업, 업,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, 업이 되겠죠. 얘네들은 4, 3, 2, 1 줄 위주로 타격이 되는 거죠. 요렇게 두 마디 합쳐보면 자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 두 마디를 또 볼게요. 자, 지금 방금 요렇게 이제 끝났죠? 요 녀석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1번 손가락이 바레를 잡는데 요거 세 개만 누르고 여길 개방연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처럼 좀 관절이 안 되시는 분은 여기 9, 9로 바꿔서 바레를 눌러주고 잡아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. 네, 그래서 원래 악보상은 저렇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세 번을 먼저 치고 핫, 둘, 셋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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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서 먼저 세 개 그 다음 요 녀석이 옆으로 한 칸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새끼손가락이 14까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12로 돌아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, 둘, 셋, 둘, 둘, 셋, 넷, 딴 다, 둘, 셋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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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이런 식으로 네,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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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업, 업 그래서 여기 자체를 약간 쉬어주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둘, 업 그쵸? 이것도 나쁘지 않죠? 그래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요거 그대로 손이 유지되면서 여기서 여기는 이제 3, 4번 줄 위주로 치다가 요 녀석만 약간 고음 들리게 해줘가지고 한 번 더 이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 이렇게 9, 9, 9가 있었던 게 옆으로 한 칸 슬라이드 되면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네, 자, 그다음 네 마디 또 살펴볼게요. 이제 요 10이 이렇게 연결이 됐죠? 여기까지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. 여기 10 방금 업으로 들어왔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잘 외워야 될 게 3개, 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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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10, 10, 10 눌러놓은 상태에서 하, 둘, 셋, 둘, 둘, 버려 업 하면서 옆으로 딱 가는 거예요. 한 번 더 요만큼 하, 둘, 셋, 둘, 둘, 버려 업 사실 요 10은 0이어도 괜찮은 상태인데 네, 악보상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동일한 연주법인데 9로 내려왔죠. 새끼손가락이 12 누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둘, 둘, 버려 업 할 때 8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. 얘네 둘이 합쳐보면 한 번 더 12는 처음에 3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동했을 땐 12를 3끼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 녀석은 8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에는 12가 아니고 10이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하, 둘, 셋, 둘, 둘, 버려 라고 해서 버린 상태에서 2로 날라오는 거죠. 1,2,3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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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 되고 1,2,3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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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업 날라와서 앞에서 했던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4마디 연결해보면 업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연주가 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파트가 또 8마디 이어지는데요. 1, 2, 3, 4 여기 동일해요, 앞에랑.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11을 빼놨는데 11을 넣어서 가죠. 잠시 연결만 하나 더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. 그 다음 여기도 또 똑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4마디 봐야 되는데요. 여기도 역시나 하나, 둘, 셋, 둘, 둘, 버려. 옆으로. 그 다음 또 하나, 둘, 셋, 둘, 둘, 버려. 업, 업에 이제 이 녀석이 딱 들어가는 거죠.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한 거죠. 이만큼 천천히 해보면 하나, 둘, 셋, 둘, 둘, 버려. 업. 그 다음에 허스트로크니까 업, 업, 다운, 업이 되는 거죠. 업, 업, 다운. 여기 코타 15 꼭 넣어주면 좋은 사운드가 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샵 하고 이 11에 있던 애가 14로 이동해서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두 개는 14, 샵, 업, 샵, 돌아올 때 여기에는 이 11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. 여기 이제 천천히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C 파트에 연주를 해봤습니다.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 네 마디도 연결을 해보면 마무리로 이렇게 연습을 해봐 주시면 돼요.